작년 기준으로 제주도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수는 5분의 1 정도였습니다. 제주도에는 총 17개의 공기업 그리고 출자 출연 기간이 있는데요. 10명을 임명했거든요. 지금까지 오영훈 지사가 임명한 대표가 10명인데 이 중에 2명만 여성으로 임명했습니다. 고은영희 전 제주 여성인권위원회 대표에게 물어봤는데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43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읍면동마다 있죠. 그런데 여성주민자치위원장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지역 마을정치구조에 있어서 남녀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문득 궁금해지는데 여성의 입장님은 몇 명이나 될까? 여성의 입장님 지금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성평등 어디쯤?입니다. 지금 양성평등 주간이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 동안 양성평등 주간으로 지정해서 성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26년째입니다. 대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가장 먼저 떠올려보자면 임금차별 문제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여성들의 사회적 제약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전은 남녀평등, 남녀평등 얘기였었는데 이제는 성평등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기도 하죠. 성평등 주간이 지금 2023년에도 아직 유효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을 텐데 제주에서 또 관련 행사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함께해요. 성평등 빛나는 제주를 표로 정하고 또 전역에서 성평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각각 여성단체와 함께 기념식도 가졌고요. 여성 관련 기관과 단체별로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문화행사들을 열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런 날 도지사가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오영훈 지사도 어떤 메시지를 발표했습니까? 네, 지난 1일 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기념식에 오영훈 지사 그리고 김경민 도의의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가 오늘 양성평등지능 유공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데 이와 함께 세 차례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인정받은 것은 수상자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도움과 성언 덕분이다. 그렇게 공을 돌렸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성평등한 사회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오영훈 지사가 말했는데요. 오영훈 지사는 그러면 제주도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많이 기울이고 있을까? 이 부분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제주도에도 유리천장이 분명 존재한다는 말씀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고위직 공무원이나 그리고 공공기관장의 남녀 성비인데요. 일단 제주시장 그리고 서귀포시장 모두 남성이죠. 두 명의 부지사 역시 남성입니다. 국장급도 남성 비율 아주 높고요. 이런 상황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도 되는데 여태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왜 아직 이런가 생각해볼 일입니다. 특히 여성 주관이, 여성 성평등 주관이니까요. 양성평등법이 있지만 이런 고위 공무원의 비율을 정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주도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의 수는 5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이번 제주도가 하반기 인사를 하니까 관련 상황들이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서 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여성 비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져 왔던 얘기인데 지금도 아직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신 거고 양성평등법도 있고 양성평등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하는 말씀 같은데요. 네. 양성평등법이 의무화하는 영역이 많지가 않거든요. 행정의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성평등한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장치거든요. 양성평등법이. 가령 양성평등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회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그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예가 그리고 또 어떤 사유가 없다면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10분의 6이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성비를 한 5대5로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취지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출범한 제12기 4.3실무위원회 위원 중에 여성의 비율이 2021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든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기사로 썼는데요. 이전에도 여성의 비율이 적었었는데 오히려 더 줄어든 겁니다. 현재 전체 위촉직 4.3실무위원 중 16명인데요. 그중에 한 명이 여성입니다. 이번에는 좀 유독 적긴 하네요. 16대1이에요. 남여성비가. 네. 그렇습니다. 나름 실무진에서 좀 고민들이 많은 것이 이게 무작정 숫자만 맞춘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좀 고통을 좀 호록소화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행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먼저 보여야 이것이 사회에 좀 투영이 되고 바뀌어 나간다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네. 사회 변화를 위해서 행정이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유리천장을 깨는 것도 그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성평등법도 민간에 강요한 법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이런 제도는 민간의 성평등을 이끌어내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가시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요. 이 부분 또 체크를 해봤는데 공공기관장의 경우입니다. 공공기관의 성평등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실천적 노력은 어떨까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재료들 봤습니까? 네. 바로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대표와 출자출용기관장의 현황입니다. 남녀 성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공기업과 출자출용기관이 제주도 내 제주도가 운영하는 게 몇 개나 되죠? 제주도에는 총 17개의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용기관이 있는데요. 제주도의 공기업 공사라고 하죠. 제주도 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이렇게 세 곳이 있고요. 출자출용기관으로는 제주연구원 제주사산평화재단 제주테크노파크 등 14곳이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공사기간 총 17명의 대표 중에 임기 중에 10명을 임명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오영훈 지사가 임명한 대표가 10명인데 이 중에 2명만 여성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말한 부분도 있고 말 그대로의 성평등사회를 가려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명희 전 제주여성인권임대 대표에게 물어봤는데요. 이처럼 오지사가 임명한 공사와 그리고 공공기관장의 여성 비율이 낮은 데 대해서 고명희 전 대표는 물론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43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읍면동마다 있죠. 그런데 여성주민자치위원장은 단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지역 마을 정치 구조에 있어서 남녀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우리는 보통 행정 쪽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마을 단위로도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선거를 해도 다 지역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선거 제도가 지역에 강하게 묶여 있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 내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을 내에서의 정치를 어떻게 성평등하게 갈 것이냐. 어떻게 청년들에게 좀 관할 많이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제주도 전체 행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마을의 자생조직을 보면 청년에는 사실상 남성의 전유물인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네요. 네. 여성들은 분여회라는 자생조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데. 네. 네. 그 마을에 사는 게 아니라 마을 남성과 결혼해야 분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분여회가 아니라 마을 부인회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명칭에도 좀 고민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자생조직의 구조도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그 문제도 있지만 이번 키워드는 성평등 주관과 관련해서 마련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각 마을 차원에서 분여회의 명칭을 여성회로 바꾸는 등 조금씩 변화를 추진하고 마을 내에서의 여성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나아간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는데 여성 이장님은 몇 명이나 될까? 여성 이장님 지금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교육인권입니다. 교육과 인권이 아니고 교육인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어제가 49제이기도 했고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그 뒤로도 참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최근에 제주도에서도 안타까운 소식 하나 또 들어왔고요. 교사 관련해가지고요.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제가 어제였는데요. 제주도에서도 교사들이 함께한 추모집회가 열렸습니다. 정교조 제주지부와 제주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등 도내 6개 교원단체 등이 어제 오후 제주도 교육정추창에서 문화재를 열고 교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교사들의 교권 침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교사 측은 교권 보호 장치와 아동학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학생들이 어떤 교사들에게 좀 인권 침해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런다 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대목인데.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들 많이 토로했는데요. 학교 내 인권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대체로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권리 그러니까 교권이라고 하죠. 교권과 교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권과 학생 인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대결적 구도로 굉장히 많이 치닫고 있거든요.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강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권이 중요하다 쪽으로 흘러갔다가 이런 일이 또 학생 인권 침해 발생하면 또 학생 인권을 침해해야 한다. 이렇게 대립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학생 인권이냐 교사 인권이냐 아니다 교육 인권이 중요하다 교육 인권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살려나갈 것이냐 그래서 교육 인권을 키워드로 갖고 왔습니다. 네. 결국은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내놨고요. 김광수 교육감도 제주도교육청도 교육활동 보호 방안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들이 제기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면서 각급 학교의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또 민원 처리를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또 교원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악성 민원을 좀 악성 학부모로부터의 악성 민원을 대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악성 민원이나 교과 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전화기를 녹음되는 전화기로 일괄적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대책을 만들었는데. 네. 이거는 현장에서 다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네. 이제 제주 학생 인권조례도 거론이 됐던 모양이던데. 네. 김강수 교육감이 학생들의 인권, 학생 인권조례에 어떤 학생들의 의무를 강하게 좀 부여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여하겠다고는 왔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민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김강수 제주도 교육감의 대책과 인식이 지금 현재 상황 인식과 해법이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우 자기적이며 근본적인 성찰은 없다. 없어 보인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마지막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육이라는 게 학생 그리고 교사, 학부모 세 개의 주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당장 교사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대화 소통 구조를 가져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민원 전화를 어떤 녹음하고 그런 등의 어떤 강력한 조치들을 만들어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을 단순히 대화 소통하고 교육을 위해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악성 민원인으로 잠재적 악성 민원인으로 전제하는 것 아니냐. 그런 또 의문이 포함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교육 조례를 김강수 교육이 꺼내들었으면서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또 없다는 부분도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